기획안 심사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기획안 봤을 때 아주 명확한 기획안이 좋은 건데 또 보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줄줄줄 있는 것보다 딱 보는 순간 내 스스로가 이 이야기가 상상이 되게끔 해주는 기획안이 오히려 좋은 기획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많은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군데군데 모여서 그러면 그 컨셉이 딱 세 코너를 검사받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코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면서 누가 한마디 거들고 또 누가 오면서 이런 거 해봐 이런 코너들이 결국은 대박이 나는 코너들이 많거든요 기획안 누군가가 딱 적어서 봤을 때 내가 보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고태는 그런 기획안이면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잘 써진 기획안의 기준은 딱 보자마자 정말 재밌어야 되는데 그 기획안을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획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 기획의도 제가 거기에 이미지로 찾아서 넣은 그림 이거 세 개만 딱 봐도 재밌다 내용, 룰 아무 소용 없고 그 세 개만 봐도 야 이거 무조건 되겠다랑 또 하나 제목 재밌어야 돼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잘 써진 기획안이고 그 다음에 잘 써진 기획안을 들고 녹화 시작하기 전 녹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슬레이트가 쳐지기 전에도 그 기획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건 정말 잘 써진 거야 이건 오늘 무조건 재밌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막 긴가민가한 기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 들어갔는데도 아 이게 재밌는 건지 안 재밌는 건지 진짜 모를 때 기획안으로도 아무리 재밌었어도 그날 안 되는 기획안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진짜 방송으로 나와서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편집에 신이 와서 붙어도 잘 안되더라고요 저기 왠지 좀 찾으신 거잖아 ano 꾸준히 뭐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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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